경북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농막, 농업용 전기 지하수 있는 토지 매매 신바람 오늘의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면적 2400평 보전관리지역, 수도안비, 직불금취득, 전원주택지역 농막, 농업용 전기, 지하수 우물 2개 낙동강변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배산임숲 낙동강 풍경과 성주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구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집하고 입력해주세요. 토지의 매매가격과 땅주인 연락처는 집하고나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주세요. 경북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골집 매매 플랫폼 http.com 플론 슬래시 슬래시 지파고 닷컴